여러분, 이 되게 무거운 카메라를 제 한 손으로 들고 있어요. 힘 세죠? 잠시만요. 보잇! 여러분, 저희는 산업을 끝내고 본방으로 갑니다. 어! 유경이랑 이 조합, 이 조합 오랜만이다, 그렇지? 우리 무산 기억나니? 아, 우리 분량을 많이 확보했잖아. 그래? 많이 기분이 좋았다, 그.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희선 언니가, 희선 언니? 희선 언니. 희선 이거, 카메라 언니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거 내가 찍고 있으면 꼭 올려준다 했어. 나도 올라가겠네. 약속 지켜요. 맞아. 내 덕분이지? 어, 너 덕분이야. 오늘 팬들 엄청 많이 왔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굉장히 유경유경해요. 우리? 이거 무슨 촬영이야? 나와? 그러면? 네. 나와요. 나와요? 네, 언니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 별게 없어.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맞아요. 너랑 나랑 진짜 다르다, 빨강, 핑크. 그러네, 나는 옷하고 구별이 안 돼. 맞아. 머리랑, 이것도 마치 옷 같아. 귀걸이가, 저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나는 봐봐. 이것도 빨강. 빨강, 별. 야, 짱이다. 딸기 아이스크림. 난 손톱도 빨강. 나는 손톱은 나랑 바꿀래? 유경아. 첫 장! 첫 장! 첫 장 잡히게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와, 쌍인데? 이거는 첫 점 맞추면 배경을 어떻게 하냐면 먹방 같은 거 보면 음식을 이렇게 할 때 뒤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선명해져 배경을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하면 선명해지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 배웠어요 신기하다 먹방 얼마나 많이 본 거야? 배고플 때마다 나 약간 힘들어 나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곧 본방을 갑니다 가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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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가야돼요 뭐하냐 가야돼요 가야돼요 그러면 내가 초점이 안 잡히면 이렇게 약간 잡히는 것 같아 해줘 내가 초점이 안 잡히면 까져 가야돼요 가야돼요 신기해 하나 둘 셋 팽 아니 진짜 해줄게요 둘 셋 팽 너무해 진짜 이번에 해줘 내가 해줄게 하나 둘 셋 팽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아 그거 안 해도 돼 하나 둘 셋 팅! 재밌다 야 이렇게 하면 너 가능한 거야? 그만 밀어 앗! 아 이렇게 잡았어 옷을 잡았어 아 그래? 아 다시 있어 옷을 제대로 잡아야 돼 아 손이 아픈 거잖아 어 안 돼 같이 움직여야 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도 해볼래 하나 둘 셋 팅! 일로와 일로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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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얘도 해볼래? 일로와 봐 가니얘 여기 앉아봐 내가 너를 튕길 거야 알았지? 하나 아니 뒤로 가도 돼 뒤로 뒤로 하나 둘 셋 팅! 아니 아예 가 하나 둘 셋 팅! 하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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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구경 수담 다시 해줘 수담 고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수담 수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해 핫도그 핫도그 갓도그 먹물 핫도그 엘리스에 ASMR 뭐라고요? AS로 ASMR 무슨 뭐를 들려드릴까? ASMR이야? 밥 먹어 밥먹어 밥먹으래요 바빠 안녕 어디있어? 밥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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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어